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고일리 친구들 진짜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말고사 준비하느라 정신 하나도 없죠.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조금 쉬었다가 수행 열심히 하고 기말고사 온 것 같은데 어느덧 여러분 여름방학이랍니다. 그동안에 이제 또 여름방학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저걸 해야겠다 라는 여러가지 고민도 있으실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현장에서 하는 고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 나 이거 내신을 봤는데 이 내신 그대로 가도 될까? 정말 나 정시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러분 여름방학이 짧죠? 한 3.5주 정도 되더라고요. 그 여름방학을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우리 고일리 친구들을 위한 캐스트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밝게 시작을 했어요. 고3 캐스트에서는 이러지 않아요.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름방학은 짧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딱 3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이드는 영어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영어가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는 만큼 나와요. 하는 만큼 나온다.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든 낮든 간에 일단은 90점 이상 받으면 1등급이고요. 80점 이상 받으면 2등급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다가 친구들하고 다 같이 열심히 해서 다 같이 1등급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되니까 너무 지금부터 아 내가 다른 과목에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는 내신만 이럴 수가 없어요. 한번 볼까요? 현재 여러분들이 수시를 갈까 정시로 갈까 고민 중이죠.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 2학년 그 다음에 2학기 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그리고 3학년 우리가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어쨌든 수능 범위하고 겹쳐요. 다 EBS 수능 특강이나 영어 토큐 연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능 공부와 내신 공부가 겹치게 되는데 학교들마다 개성이 뚜렷한 내신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년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내신을 놓으면 안 됩니다. 자 이유가 뭐냐? 선생님이 정말 수많은 친구들을 봐왔잖아요. 수많은 친구들 중에 나 정시파야! 라고 하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사실 까보면 어떤 내용하고 똑같냐면 나 내신 공부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수능은 아직까지 시간이 많으니까 여유가 있는 것 같아. 그 공부를 안 하고 싶다라는 걸 둘려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2학년 2학기까지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놓으시면 안 돼요. 선생님 저는 내신 등급이 4등급, 5등급인데요. 4등급, 5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내신이 4, 5등급이에요. 물론 학교마다 난이도의 창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공부를 몰아서 하는 애들이에요. 몰아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계획을 세워서 하는 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단어가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 다음에 독해나 해석은 감으로 할걸요? 그 다음에 어법은 한 문제니까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찍거나 아니면 내신 어법 같은 경우에는 아 너무 어려워. 그래서 글래머도 좀 안 돼 있을걸요? 보시면 느껴지세요? 전체적으로 영어의 기초 체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 기초 체력이 없이 여러분이 만약에 수능으로 간다? 하하하하 여러분 수능 영어가 만만한 줄 아십니까?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수능 영어에서는 글래머가 한 문제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글래머가 한 문제지만 이 글래머를 써서 여러분들이 구문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구문 해석을 해야지만 풀리는 게 빈칸 추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문장 삽입과 순서도 어법적 지식 가지고 풀 수 있는 것들이 대거 나오고 있어요. 잡으셔야죠. 그 다음에 단어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영어 1과 영어 2 교과서가 수능 단어에 기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나오는 단어 숙지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단어의 시험 범위가 영어 1과 영어 2 교과서예요. 근데 안 하시겠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내신은 4, 5등급인데 뭐 때문에 정시를 가려고 하냐면 모의고사를 보니까 모의고사는 제가 한 2등급 이상 나오던데요. 그럼 저는 정시에 맞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는 똑같아요. 고3과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 구문 자체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지문의 어떤 뭐라고 할까? 모호성. 모호한 지문. 추상적인 지문. 우린 추상적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지문의 추상성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 지문이 추상적이고 구문 해석을 정확하게 잡아야 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 답의 근거를 제대로 찾아서 추론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5개 중에 4개가 틀리고 정답이 하나밖에 안 된다. 라고 하셔야지 순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다 내신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을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나는 정시를 가겠다. 자살 행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시. 정시 준비 안 할 수가 없죠. 그럼 정시 언제 준비해요? 이거 방학 때 하면 돼요. 방학 때 하고요. 내신은 철저하게 방학 앞뒤에 여러분 학기 중에 내신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선택하겠다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학기 중에는 수시. 그 다음에 방학 때는 정시.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능 영어하고 내신 영어는 뭐가 어떻게 다르길래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될까? 학기 중에 내신 영어는 일단은 범위가 있어요. 선생님 저희 학교는 범위가 간접 연계예요. 그래도 범위가 있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 같은 주제지만 다른 지문으로 출제하시거나 아니면 그 주제와 관련된 지문을 가지고 오시니까 결국 그쪽은 독해력이죠. 그래서 범위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범위를 응용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정확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일단은 성실하고 정확하고 그 다음에 취험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이 갖춰진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학습 능력을 훈련하는 게 내신 영어예요. 선생님 그럼 수능 영어는 뭘까요? 수능 영어는 좀 더 범위가 확대되죠. 그래서 수능 영어는 첫 번째 논리적인 거. 그 다음 두 번째 분석력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문 소거 능력과 시간 관리까지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신 영어로 트레이닝을 해서 수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지금 모의고사 점수 여러분 실력일까? 아니요. 저는 15점에서 10점 까세요. 감소하세요. 이거 까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은 반에 물어보세요. 친구들한테. 너 영어 몇 등급이야? 1등급. 너 몇 등급이야? 2등급. 한 40% 이상 될걸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수능에서 고3이 되는 수능 시점에 영어 1등급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3모 때 1.9%예요. 그 다음에 6모 때 조금 올라서 8% 때일 거예요. 그러면 100명 중 8명만 1등급인 거예요. 나머지 92명은 1등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때요? 상당히 올라가겠죠. 이런 난이도를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은 여러분 수시도 정시도 같이 쓰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있어서 뭐 할까? 하나만 열심히 하면 정말 잘 되겠지가 아니라 두 개가 어우러져 있어요. 이름만 다를 뿐. 그래서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 얘기를 잘 안 믿고 그냥 정시할래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정시에서는 이만큼 열심히 준비했던 또 N수생들도 있고 반수생들도 있고 그리고 또 고3 때 성적이 팍 튀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의 선택이 가, 나, 다 세 번밖에 없어요. 수시 여섯 장을 포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짧은 여름방학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일단 제가 1등급 기준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이 뭔지 고3 기준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잘 봐요. 여러분 빈칸 추론이 몇 개냐면 4개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빈칸 추론 3점짜리가 2개, 2점짜리가 2개인데 이거 4개 어려워해요. 그 다음에 어휘 선택 30번 문제 있죠. 장문독회 42번 있죠. 그 다음에 29번에 나오는 업번 문제 있죠. 이거 1등급 친구들도 똑같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신을 열심히 준비하면 뭐가 커버가 되죠? 이런 게 커버가 돼요. 3점, 3점, 2점 또는 3점이거든요. 그럼 이것만 해도 10점입니다. 여러분.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빈칸 추론은 4개 중에 2개는 쉽고 2개는 어렵죠. 그럼 그 2개 다 틀려도 94점이에요. 1등급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내신 포기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2등급에서는 어떤 것들이 어려워하느냐. 이제 80점 대 친구들은 문장 삽입 어려워해요. 그래서 여기에 넣어도 말이 되고, 저기에 넣어도 말이 되고, 무슨 말이냐.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준을 반드시 만들어서 문장 삽입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요양문, 장문독회 41번이 왜 틀릴까? 시간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이 촉박한 이유가 뭘까요? 어휘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감으로 독해하다 보니까 모르겠다.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져요. 그 다음 이제 3등급 이하를 보세요. 뭐까지 틀린지 아십니까? 어, 듣기 평가할 때 독해를 푸느라 실제로 듣기를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3등급 이하는 제목이나 주제에서도 오답이 팍 나옵니다. 왜 그러냐? 소재가 낯설어요. 지문의 길이가 너무 길어요. 한, 뭐, 마침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7문장이나 8문장이 출제가 되는데 3줄짜리예요. 읽다가 시간 다 가요. 그 다음에 이제 35번의 무관한 문장, 그 다음에, 어, 뭐, 빈칸출원, 순서사비 이런 것도 골고루 틀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완해야 될 점은 어떤 것이냐. 가장 많이 이제 빨리 잡아주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제목이나, 그 다음에 주제, 그 다음에 글을 읽고 나서 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소재를 찾는 방식, 그리고 구문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완성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냐면, 맞아요. 밑줄 어휘나, 그 다음 무관한 문장, 그리고 빈칸까지도 갈 수 있어요. 여기가 두 번째 공략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어휘하고 무관한 문장은 글의 통일성을 물어보는 거니까 같이 있겠죠. 빈칸 같은 경우도 글의 통일적인 측면에서 빈칸에 들어갈 부분이 어떤 내용이 될 수 있을까. 추론이기 때문에 일치 불일치에 의거해서 소거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려운 게 순서하고 문사. 이거 잡으면 정말 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모의고사가 2등급 이상 나오는 친구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나는 2등급에서 1등급이 나와. 고 1, 2 기준으로. 1등급. 그 다음에 나는 아직 좀 더 분발해야 돼. 영어가 아직 자신이 없어. 그러면 이쪽에 나와 있는 지문 분석. 이렇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지문을 어떻게 분석하고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자, 그러면 선생님 교재 중에 뭐가 있을까. 뭐가 있냐면 여기 있어요. 고독해 지문 분석 편인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에 80개 지문이 담겨 있어요. 그 80개 지문을 선생님이랑 첫 번째 패턴 분석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What How Result라고 해서 3단으로 선생님하고 지문을 정리할 거예요. 이거 여러분 공부하시면 3학년 기출이기 때문에 고 1, 2 지문도 커버가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어법 아까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어법이 뭐가 좀 힘드냐면 개념을 들으면 문풀이 약해지고 문풀을 들으면 개념이 약해지죠. 그래서 문풀과 개념을 한 번에 모았어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쓰셔야 돼요. 손으로 어떤 개념이 나왔는지. 그 다음에 이 개념의 핵심은 무엇인지. 근데 지금 해당 지문에서는 묻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공간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한 걸 바탕으로 맞았다 틀렸다를 선생님과 수업 시간에 같이 맞추어 봅니다. 거기다가 제가 엑스트라 추가 교재도 추가도 두 개 찍어놨는데요. 최근에 본 고등학교 3학년 6모 그 다음에 고 1, 2, 6모 에 나오는 어법 까지도 23년도 그래서 23년도에 나왔던 이런 버전을 선생님이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올해 나온 최신 교재로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개념과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한 번에 하고 싶다 할 수 있어요.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비기출까지 다 담겨있기 때문에 어법은 사실상 이걸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어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지문에 나오는 모르는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단어를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이러시면 선생님 교재 중에 수고들이라고 있습니다. 수능날 고사장에 들고 가는 어휘짝인데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렇게 어휘가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몇 등급 단어를 모르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이게 40세트입니다. 거기다가 뒤에는 뭐가 있냐면 선지 어휘가 나와요. 보기 어휘.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다이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엑서사이즈 운동하다도 있지만 발휘하다 이런 거 스쿨 물고기 물이 있대 그 다음 학교란 뜻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용어구 그 다음에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 그 다음에 듣기 파트에 나오는 단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뭐를 해놨냐면 어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끔 수고들 테스트지를 올려놨어요. 학습자료실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4단계로 40문제로 나와 있어요. 1단계는 영어를 보고 한글 뜻쓰기 2단계는 1단계 있는 단어에서 유의어 반의어 체크하기 3단계는 문맥 해석하기 4단계는 수능형 어휘로 1번부터 5번까지 밑줄 또는 여러분 최근에 6모에 ABC 선택형 어휘가 새롭게 나왔거든요.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기출 패턴 그래서 A부터 C까지 선택형 어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답지와 함께 전범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7월 20일 정도부터 방학이 시작해서 8월 16일에 계약을 할 거예요. 그러면 3.5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강의를 딱 보면 80지문이다. 하루에 내가 6지문씩 하겠다. 그러면은 며칠이 걸릴지 그 다음에 어휘는 40세트다. 그러면 나는 하루에 2세트씩 외우겠다. 그리고 테스트는 이때 봐야겠다. 그 다음에 업법은 하루에 내가 3페이지를 풀겠다.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3페이지지만 보기가 5개이기 때문에 15개 개념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듣고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는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걸 고치게 되었는지를 마무리하면 여러분들이 그 많은 시간들을 또는 또 그냥 보내면 날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잡아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9월달에 모의고사를 받는데 성적이 급상승했다. 그걸로 동기부여돼서 내신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공부나 하나라는 거 여러분의 탄탄한 실력이 갖춰져 있으면 시험이 어떻게 나와도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신을 믿고 이번에 여름방학 때는 내가 스스로 한번 공부를 설계하고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샘이 유익한 캐스트로 찾아올게요.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